제가 이번에도 또 괜찮은 정보가 있어서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지금 또 이제 봄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요맘때쯤 또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봄놀이, 꽃놀이 어, 소품, 소품 봄은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 소식을 제가 들고 왔어요 맞아, 여성분들이 딱 봄만 되면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지 산을 뺄 거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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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짐은 꼭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또 다짐해놓고 3일 만에 끝나고 결국 술 한 잔에 무너지고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술이 문제야 술이 문제야 맞아, 술이 문제야 저도 참 술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니, 지하 씨,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아이돌들 보고 있는데 요새 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나같이 너무 말랐어 그러면 제가 빠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빠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아니, 그런 게 있다면요 뭐 안 하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진짜죠? 저 갑니다, 그러면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쩜 이렇게 몸에 멋지신 분이 오늘 저 가르쳐주세요 네, 왔습니다 와, 일단 지금 몸매랑 얼굴을 보니까 제가 딱 신뢰가 가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듣기로는 정말 손 씻고 빠르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상에 그런 다이어트는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는 EMS 운동과 그리고 노폐물 관리 그리고 피부 케어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EMS 운동이요? 네네 아니, 제가 다이어트 종류를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솔직히 근데 EMS라는 걸 제가 처음 들어봐요 미세 전류를 이용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만들어주는 트레이닝법인데요 네 단 20분 만에 6시간의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저 더 잘 해볼까요? 네, 지금 바로 해보실까요? 너부터 공부해요 네, 그럼 운동하시기 전에 사이즈를 한번 재결할까요? 네, 사이즈를 공부하고 네 정확한 검증을 위해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저의 허리 사이즈 궁금하시죠? 네, 지금 실 와보셨어요 옷을 빼서요 옷 빼서? 네네 그래요? 자, 나가요 선생님 아니, 이 옷이 그냥 봤을 때 민망하더니 입고 다니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선생님 옷이 네, 다이어트로 하시면 더 섹시해지실 것 같아요 상의 시작을 해볼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EMS 트레이닝을 20분 동안 진행했는데요 몸치에 운동치인 저에게는 20분이 20시간 같았습니다 결국 젖을 체력을 뽐내며 녹다 와, 지금 몇 분이었어요, 선생님? 지금 딱 20분 하셨어요 우와 와, 1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드세요? 20시간이 아닌가요? 와 근데 아직 다른 비법이 남아있으세요 아 운동은 또 해야되나요? 아니죠 네, 사이즈 즉각적인 사이즈 강도와 힐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세요 정말 보셨되게 아, 그럼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힐링하고 한번 이쪽으로 가보시겠어요? 좋아요, 선생님 또 뭐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드라는 보셨나요? 2월 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디톡스 이곳의 자랑거리인데요 거기에 워터 테라피로 촉촉한 피부 관리까지 음, 끝내자요 아, 어떠세요? 아, 선생님 이게 입자가 굉장히 가늬네요 네, 초미세 입자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일반 미스트 뿌리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고 지금 속에서부터 약간 탱글탱글함이 딱 올라오는 느낌이 있죠 수분이 속까지 쫙 전해져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워터 테라피는 각질 및 주름 제거, 비백, 피부 탄력에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는 이걸 뿌리는 보톡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아, 뿌리는 보톡스 네네 선생님, 저 여기서 안 나갈게요 네 근데 계속 여기 있어도 되죠? 와, 지금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코스별로 체험을 지금 딱 마쳤는데요 네네 제가 아까 옷 입을 때 딱 느꼈어요, 솔직히 이렇게, 뭔가 이게 옷이 그냥 쑥 들어가는 느낌 있죠? 사이즈가 확 주는 느낌 드시죠?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빨리 사이즈를 재 보고 싶어요 사이즈 그럼 지금 재 볼까요? 네 확실히 줄어 입겠죠? 네네 자, 아까랑 똑같은 상태로 지금, 처음이랑 이게 근데 느낌으로 놓거든요, 확실히 실제로 줄었을지 지금, 26이시거든요 26이시거든요? 26이요? 네네 지금 1인치 줄으시는 거세요 1인치가 줄어요 1인치가 줄어요 우와, 아니 그게 가능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만에 1인치가 줄다니 하하 아, 진짜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 제가 진짜 이거는 오늘 해본 이 프로그램은 정말 주변 지인들에게 정말로 추천하고 싶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진짜 1인치 줄었어요? 네네 하하하하 지한 씨만 그렇게 좋은 거 받고 왔어요 맞아 제가 저도 같이 소개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옆에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아리따우신 분이 나와 계십니다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예쁘시다 예쁘시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최지혜입니다 어머, 아니 요즘은 왜 이렇게 트레이너들이 다 예뻐? 그러게요, 다 예쁘시네요 아, 왜 이렇게 예쁘다 아, 대본에 쏘인다 그런가요? 아, 진짜 죽여 죽겠어 아, 대본에 쏘였잖아요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예쁘다 말만 아는데 다 예쁘지 그러게요, 다 예쁘시네요 다들 남자분들은 예쁜 여자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뭘 이렇게 예쁘다 그래 계속? 진짜 에비씨가 제일 예쁘고 어우, 그냥 좋단다 좋단다, 좋단다 나 진짜 얼굴 빨리 갔어 어떡해 나도 여자랍니다 아, 그러면 보니까 그 화면에 나온 그대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좀 방송이니까 좀 다르게 한 게 아니라 똑같이 관리가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딱 EMS 운동 20분 운동을 하고요 30분 동안 디톡스 돔에서 누워만 있어요 아, 너무 좋다 그 프로그램 그 시스템으로만 해서 만드신 몸매가 네, 맞아요 이렇게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한 시간씩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맞아요, 맞아요 지겹고 지겹고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을 해도 독소도 배출되고 그렇게 운동이 뭐 한 시간 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네, 네 20분 하면은 아니요,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등산하고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앞으로는 저의 관리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최지혜씨 감사드려요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